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비록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작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원했던 또 원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당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1탄 메가시티, 2탄 공매도, 3탄 청년정책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성론이 들끓다가 곧이어서 우려의 소리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길은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도 3% 성장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뭐 이런 맞불 좋지 않습니까?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더욱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정쟁 대신에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풀 것을 정치로 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그리고 또 포퓰리즘이 되면 안 됩니다. 국민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은 민생입니다.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또 집값도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부족하고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욕심을 내려놓고 관심 갖고 챙기면 길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정책 경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민생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국민의 삶부터 먼저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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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